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바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이 이재명과 김의겸이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의견 의원의 보결 배지 캬 떨어지게 생겼다. 김의겸이는 끝까지 첼로 체아를 붙들고 가길 빈다. 민주당은 최악의 카드를 던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참 운이 좋다. 진짜 백이 야당복이 있다며 이렇게 무모한 야당은 우리 헌정사에 없었다. 이재명이가 집을 짰다고 1,200명이 국회 앞에서 모였단다. 진정한 촉법정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검찰에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민주당 현직 의원 등 1,200명이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생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며 결사항전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효옥 전 의원은 이재명이 집을 짜니까 1,200명이 집결했다고 조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과 사범 이재명이도 문제지만 헛소리만 하는 의원들도 큰일이라며 원조 친명 정송호가 말하기를 이재명이는 진즉에 돈 욕심을 버렸다 한다며 푸하하 대선 끝나자 2억 원어치 주식을 누가 샀냐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전효옥 전 의원은 이제 우리가 불러낸 용감하고 강직한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윤석열이 악의 꽃들을 모조리 쳐낼 것이라면서 그리고 비리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무당 주제에 작두를 타겠다고 나섰던 이재명 개딸당 그들이 머물 곳이 뚜렷해 보인다. 정치적 채무가 없는 윤석열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미쳐 돌아가는 민주당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는 최근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용의 한판승부에 출연해서 전쟁을 치르려면 제대로 전략 전술을 짜야지 지금 협곡에 들어가 있는데 전병력을 다 집어넣은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국면을 오래 끄는 거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 가는 걸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1년 반 남은 총선까지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이길 수 있다. 지금 이재명의 측근들이 몇 명이나 검찰에 들어갔나 측근들의 재판이 계속되고 그때마다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윤리적 판단하는 이성이란 건 없다 치더라도 자기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계산적인 이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민주당에는 이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아니 민생을 원한다면 시정연선에 들어가야 했다. 시정연선의 내용이 예산안이기 때문이라며 저 사람들의 논리는 민생이 파탄 났는데 법무부에서는 왜 민생은 안 챙기고 왜 수사만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민생 파탄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표면에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동적인 방식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닌 듯한 그런 짓들을 일삼고 있는데 김의겸이가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본부장관의 심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근거 삼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음주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돼도 않는 생트집인데 당연히 국민의힘 측에서는 삼류 저질 정치를 하며 자성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상호는 오늘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온다며 한 잔 더 하자고 다시 나가셔서 경호하다가 철수했던 경찰이 다시 또 경호로 들어갔다는 제보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의겸이의 의혹 제기에 이어서 우상호가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 술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앞서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전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전에도 가까운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지 않은가라며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파만 버리는 게 그것이 주사파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원의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종북 주사파 세력에게 밀리면 안 된다는 한 당협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비꼬은 곳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따위 말 같지도 않은 공세에 대해서 현재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침소봉대에서 대통령에게 생채기 흠집을 내고 근거 없는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것은 삼류 저질 정치 아니냐. 대명청지의 21세기에 좀 걸맞는 정치의 모습과 품격을 보여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좀 말을 해도 말같은 소리를 해라 이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왜 그렇게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구시대적이고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그나물의 그 밥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고 담보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물갈이를 해주셔야 한다며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누가 정의이고 불의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회초리가 아니라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서 저자들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진압해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이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성한 국감에서 찌라시를 읊어대다가 망신을 당한 김의겸의를 민주당 지도부가 지원사격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이 해야 할 태스크포스는 한동훈 TF가 아니라 이재명 부정비리 1소 TF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들어서서 민생행보, 민생법안, 민생예산을 외쳤는데 얼마 전부터는 무슨 일만 있으면 1일 1고발이고 또 무슨 일만 터지면 해임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선거 불복 심리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만 잡으면 사퇴해라, 탄핵하겠다,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며 이런 식으로 패자 부활전을 벌여보겠다는 생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김의겸이를 끌어안고 자폭 외길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그 자폭 외길의 끝에는 청길, 만길, 막다른 낭떠러지 골목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재명 손절, 그리고 김의겸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이는데 이 민주당은 이미 이성을 상실해서 정상적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막장 정당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각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